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주식 전문가 찡니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으로 뵙습니다. 오늘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로 코로나 그리고 상해 봉쇄 이런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과거 사례를 지금에 대입하는 것도 가끔 불안적인 면이 있는데 하지만 저번에 3월부터 길림성이 봉쇄하고 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봉쇄 해제는 아닌데 제로 코로나 달성했다. 저번에 제가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의를 맞이했고 그래서 제가 길림성 현지 알아보니까 정보에서 제로 코로나 달성했다고 발표 후에 추가로 14일 그거를 유지하면 14일 후에 해제가 돼요. 그래서 길림성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4월 말 5월 초에 봉쇄하게 돼요. 그래서 길림성은 한 40일 정도 봉쇄했거든요. 그런데 상해는 인구가 더 많고 인구 밀도나 여러 가지 중요도를 고려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길어지지 않을까. 지금 중국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을 보고 중국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우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증시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업데이트 차원에서 아까 앞서 정웅 선임 맹저님이 말씀하신 경기 둔화나 이런 것들 외에 오늘 장중, 이번 주 들어서 장중의 현지에서 많이 언급했거나 부각된 재료들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이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뭐 간단히만 짚어드리면 월요일에는 아시다시피 1분기 GDP랑 3월 실물경제 지표가 다 컨센트를 하유해서 경기 둔화. 이건 다 알고. 그다음에 상해 공공망 문제 때문에 중국의 많은 전기차나 자동차 업체들 회장, CEO들이 우리 지금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 밑에 제조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신부예요. 공신부에서 그러면 모든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장비, 제약, 바이오 이런 중점 산업 대상으로 600개 이상의 화이트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제부터 생산 회복을 준비하기 시작해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점인데 생산 회복이라고 하면 왠지 뭔가 긍정적으로 되는데 이거는 제로 코로나 원칙을 유지하는 전제하의 생산 회복이기 때문에 또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생산 회복 화이트 리스트를 갔다. 그러면 일단 이 회사의 생산 기지에 확진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걸 7일 연속 또는 며칠 연속 그게 유지돼야 그러면 생산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직은 과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생산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 회복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원칙 하의 생산 회복이에요. 제가 그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건 뭐 잘 모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팩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해 공세에서 물물교환이 일어난대요. 아 네. 음식끼리. 맞아요. 이웃끼리. 이웃끼리. 그런데 거기서 코카콜라는 뭐든지 다 바꿔먹을 수 있는 상품이고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제일 많은 거지. 매일마다 인기 아이템이 바뀌거든요. 아 그래요? 양파는 요즘에 안 좋답니다. 아 인기가 매웠고. 왜냐하면 집에서 바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와인과 맥주는 요즘에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약간 홀딩해야 된다.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품목별로. 품목별로. 뭐 그런 얘기가 또 돌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가 먹는 거 자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 봉쇠의 이슈. 그리고 경기 둔화. 이건 다 그리고 글로벌은 공급망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런데 이번 주 어제부터 현지에서 뭔가 많이 언급됐는데요. 하나는 IPO고 하나는 실적 시즌이에요. 우리 한국은 최근에 어떤 새로운 IPO가 있었나요? 최근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딱히 이름 될 만한 게 생각 안 나. 중국도 매주 매월마다 새로운 IPO가 있는데 이 자그만 조그만 종목이랑 대형주가 상장될 때 전쟁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3대 정유사가 있는데 그중에 3위가 중국 해양석유예요. 그런데 중국 해양석유가 원래는 홍콩에만 상장됐는데 오늘 상해 거래소에 상장됐어요. 그게 시총이 작지는 않은데요. 원화로 한 125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상장이니까 어제부터 항상 큰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그 전부터 증시 유동성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의 이슈 하나고 또 하나는 한국도 지금 중국은 이번 주부터 실증 시즌에 들어갔는데 이번 주는 조금만 발표하고 다음 주가 피크예요. 다음 주부터 4월 28일까지.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한 거는 대형주도 좀 있고 중성주가 있긴 있는데 태양광이랑 관련된 인버터 1위 종목이 양광 전원인데 여국인 개인 매매 불가 종목인데 그런데 이게 태양광과 관련된 인버터 1위인데 어제 장 마감 후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성장은 했는데 현지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했어요. 하회하다 보니까 현지의 중신증권, CICC 대형증권사들이 바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CATL도 잘 아시잖아요. CATL도 4월 28일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현지 컨센서스가 성장은 계속하는데 작년 1분기 실적 성장성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미 발표한 실적 또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욕에 대체로 컨센서를 하회하거나 뭔가 실망감이 올 거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아까 그 IPO 때문에 유동성이 변화가 생겼고 하나는 실적에 대한 예를 들면 작년 1분기가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3, 4월에 공급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상해봉쇄 그리고 IPO 여러 가지 이슈가 시기적으로 이 단계는 상해봉쇄라는 이슈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 피크에 들어가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실적이나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 않은 몇 개 이슈가 무게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국 증시는 기존에 잘 알려진 경기도나라 상해봉쇄에도 지금 IPO 때문에 유동성 문제 그리고 실적이 아마 실망감이 더 클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어제부터 이미 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 증시 어제도 구독자분 한 분이 그러면 중국이 많이 하락했는데 베팅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든 정상적인 장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런 악재가 없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은 5월 노동절 연휴가 있고 10월 국경절 연휴가 있잖아요. 보통은 확률상 연휴 전 2, 3주부터 하락해요. 정상적인 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다다음 주가 5.1절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을 아무리 고려해도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 등락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성장주들도 많이 좀 등락,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은 또 어떤가요? 혹시 두 분은 중국 전기차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 있나요? 전기차? 전 비아디, 샤오폰. 샤오폰. 전혀 성격이 좀 다른 기업이네요. 중국에 이름 될 만한 전기차 그리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전기차 합치면 100개가 이상이 돼요. 100개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많이 언급된 또는 미국에 상장돼 있거나 뭔가 그게 어떤 전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전기차 업체든 또는 준비하고 있는 업체든 모델이든 다 하면 진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투자 입장에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 전기차 종목을 고려할 때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다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이게 올해 3월 중국 국내 전기차 업체별 판매량 순위인데요. 여기 좌측에 제가 한국으로 쓰셨고 올해 3월 판매량 단위는 대 그리고 작년 3월 그리고 YOY 맨 우측은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러면 쭉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는데 BYD는 아시다시피 심천이랑 홍콩에 상장돼 있고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밑에 상해 GM 울링이랑 여기 맨 밑에 상해 퍽스바겐은 상해 자동차 그룹이 자회사예요. 그런데 상해 자동차 그룹은 크지만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 모 그룹이 상장사이긴 하지만 전기차 주로 채워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루인은 완전 그냥 중국 브랜드고 그리고 광치야에는 광주자동차그룹 자회사인데 마찬가지로 광주자동차는 엄청 큰 회사지만 전체 내연차 기업이잖아요. 전체 매출에서 이 광치야에는 전기차는 10%도 안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내연차는 아무리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도 우리 투자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종목으로 치워주는 건 좀 너무 억지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샤오편 그리고 리오토 중국어로 리샤 그다음에 니오 이거는 원래 다 미국에 상장되었지만 작년부터 홍콩에 동시상장 이 세 개. 그러면 장안, 장성자동차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물론 여기 순위에서는 7, 8위도 대충 순위에 들지만 전체 매출에서 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시장이 좋을 때 쭉쭉 갈 때는 얘네들이 매출 비중은 작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로 같이 가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런 종목은 그냥 전기차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길리자동차 진리는 마찬가지요. 장안, 장성, 진리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건 너자는 아마 잘 들어보신 적 없는데 이 판매량 보면 니오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샤벙, 리샹, 니오 이 세 개 위주로 눈에 들어오지만 단순히 판매량, 인도량으로 봤을 때는 슬슬 치고 올라오는 이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밑에 14위 이치 폭스바그는 제1자동차 그룹 소속. 그래서 1위부터 15위까지 하면 우리가 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고려할 거는 BYD, 테슬라는 여러분 잘 알고 나머지는 결국은 샤벙, 리오토, 니오 총 4개예요. 중국 기업은. 여기에서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고 그런데 이 외에도 많지만 너무 비상장사라서 그리고 주가를 빠른 속도로 한번 볼게요. BYD랑 아까 그 3, 4. 이게 맨 밑에 여기 보시면 2022년 여기가 3월이고 여기가 4월이에요. 그래서 3월 28일부터 상해시가 본격적으로 락다운됐잖아요. 여기가 3월 28일이에요. BYD 심천 종목 그리고 BYD 홍콩 종목 3월 28일, 4월 21일 오늘까지. 이어서 시아오팅 미국 종목 여기가 3월 28일 하락. 시아오팅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3월 28일 또 하락. 그리고 리샹 미국 종목 비슷하죠. 그 폭은 좀 다르지만 흐름이 비슷해요. 리샹 홍콩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오 미국 종목 여기가 3월 28일이에요. 여기가 4월 2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 종목. 홍콩은 3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그래프가 짧은 거예요. 최근에 주가 추위 보면 그래도 샤오팅이랑 니오보다는 BYD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 판매량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까 앞서 그 BYD가 물론 가격대는 중저가지만 단순히 인도량으로 봤을 때는 1위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양적으로 정확히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아시다시피 BYD는 배터리도 자체 생산하고 반도체 칩도 자체 생산하고 자동차용. 웬만한 부품은 대부분 자체 생산해서 자체 공급해요. 이거는 BYD 창업자이자 회장의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너무 분산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3, 4월 지금처럼 상해 락다운이나 공급망 차질 생길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자체 생산해서 공급받는 이런 기업이 오히려 공급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전기차 업체랑 좀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3월에 3월이랑 작년 3월 YOY를 보면 아까 BYD가 보시면 BYD가 3월 달 인도량이 전년동기 대비 334% 올랐어요. 증가했어요. 다른 업체들도 많이 증가하지만 어쨌든 얘가. 그래서 1분기에 실적 보통은 실적 잠정치를 발표 공시하는 기업이 있고 잠정치 공시 안 하고 바로 실적 발표하는 데 있는데요. 보통은 실적 잠정치를 먼저 발표하는 건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BYD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집에서 수는 100% 이상. 그래서 테슬라나 아까 시어 펑 리샤 니오 3사랑 BYD는 사실 가격대도 다르고 테슬라는 진짜 높은 수준의 기업이고 근데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고려하면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게 어쩌면 BYD라는 느낌이 들어요. 위험도가 낮은 게. 지금 상황상.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지금 상황이 하루 이틀에 바로 개선될 것도 아니고 적어도 4월 5월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BYD 주가가 그나마 하락하지 않고 좀 버틴 것 같아요. 아까 판매량 순위보험 의외인 게 니오가 원래 되게 잘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순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간 건가요. 근데 3월 보면 딱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기에 전기차 업체 특히 역사가 좀 짧은 니오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있고 신모델 계속 나온 것도 있고 또는 창업자의 마인드라든지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경영자? 뭐가 중요할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다 중요한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보이시나요. 이게 니오랑 리오토랑 샤오팅의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월간 인도량이에요. 월간 인도량. 파란색이 니오고 주황색이 리오토고 회색이 샤오팅이에요. 근데 보시면 작년에 한때는 니오가 앞섰다가 작년 10월쯤부터 샤오팅이 치고 나오고 이게 합산이에요. 니오가 3위로 떨어지고 뭔가 중간에 뭔가 안 좋은 일이나 뭔가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니오의 그 모델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이 ES8, ES6, EC6. 근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옆으로 기는 느낌이 들죠. 쭉쭉 우상향이 아니라. 그래서 ES8은 사실 딱히 늘지도 않았어요. 인도량이. 근데 다행히 요거 주황색 ES6이 좀 우상향 중이고 근데 요거 회색 ES6은 그냥 횡보예요. 근데 제 생각에 니오가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인도량 증가가 많이 둔화된 거는 결국은 신 모델이 공백이라고 생각해요. 아, 신 모델? 네. 이 세 개는 다 구 모델이에요. 근데 한 세 가지를 짚을 수 있는데 하나는 2011년에 결국은 니오는 어떠한 신 모델 제대로 된 어떠한 신 모델도 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매하지 않았어요. 판매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백이 생겼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모델 Y가 작년부터 중국 국산화됐잖아요. 그래서 니오는 공백기인데 테슬라는 국산화하고 납품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테슬라의 모델 Y가 니오의 CS6과 EC6이랑 ES6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쟁사가 또 강력한 경쟁사, 경쟁 모델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니오 입장에서는 빨리 이 공백을 미꾸기 위해서 신 모델을 출시해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이 ET7이랑 ET5가 신 모델이에요. 이거 ET5는 ET7보다 약간 낮은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ET7은 올해 3월 28일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기다 보니까 대량 판매가 안 돼요. 조금씩. 그래서 이거는 대량 판매까지 가려면 한 올해 3분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ET7보다 조금 낮은 버전의 ET5는 지금 아무리 빨라도 올해 3, 4분기, 3분기 2호가 돼야지 대량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다른 모델은 또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니오가 지금 성장은 하지만 성장율이 둔화된 거는 아무래도 이런 공백기라고 할까요? 진통기라고 할까요? 이런 게 칩 공급 부족이나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테슬라도 옛날에 한때 위기 상황을 있었던 것처럼 테슬라가 아니 니오가 가장 위기가 2019년이에요. 네오 외환 거의 어떻게 망할 정도. 근데 그래서 2019년에 그 상황 때문에 원래 매년마다 하나하나씩 출시하는 모델 그 리듬이 깨진 거예요. 그게 이렇게 겹치고 겹치해서 올해 이런 딱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니오는 한 3분기가 돼야지 신모델이 이미 나온 신모델은 대량 판매. 또는 3분기가 돼야지 뭔가. 그래서 한동안은 공백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당장으로 할 때는 그래도 샤오펑이 니오보다는 그런 전략에는 좀 더 앞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당장은 가격대나 포지셔닝은 다르지만 니오는 프리미어고 샤오펑은 좀 가성비가 높은. 근데 당장은 인도량으로 봤을 때는 작년 10월부터 지금 3월까지 샤오펑이 앞섰는데 한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인도량으로만 봤을 때는 샤오펑이 앞설 거라고 생각해요. 고 샤오펑은 니오처럼 그렇게 탁 공백기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샤오펑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샤오펑이 시총이 너무 작아서 시장은 좀 무궁무진한데 시총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업이랑 기업 차원에서 바텀업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종목은 업종 안에 종목이고 업종은 또 시황 안에 있는 그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샤오펑이 아무리 인도량이 앞선다 하더라도 3, 4중에서 지금 산업, 전기차 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반도 채취 부조 그리고 배터리 가격 상승,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조금을 많이 줬으니까 이제 감축하겠다. 보조금도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홍콩과 미국에 상장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중요하지 지금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홍콩이든 증시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는 산업이랑 기업 차원에서 지금은 시오펑이 좀 우위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오펑을 사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니오를 설명하셨을 때 2019년이 사실 니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 어떤 그때 당시에 여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샤오펑이나 다른 중국 기업들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샤오펑 같은 경우엔 니오같이 이런 어떤 공급망에 문제가 없어서 왜냐하면 가격대나 이 3개 회사가 추구하는 포지셔닝이 전혀 다르잖아요. 니오 회장은 나는 그냥 프리미엄으로 가겠다. 왜 중국은 프리미엄 못하냐. 그거는 상업자들이 그 꿈이나 목표나 마인드랑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샤오펑은 처음부터 나는 가성비가 최고인 테슬라는 아니지만 테슬라 모방에서 가성비 최고인 이게 포지셔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니오는 사실 적자 규모도 크고 그리고 니오가 작년 한 해 신 모델은 공백이지만 작년 한 해는 뭐였냐면 니오가 특징이 배터리 교체소잖아요. 작년 초에 배터리 교체소가 중국 전국에 한 10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1년에 100개에서 700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3사가 추구하려는 그게 겉으로는 다 전기차 중국 전기차 기업이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단일 모델 전략으로 승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략은 지금 시장에서 정사적으로 워킹하고 있나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건가요? 리오토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니오처럼 약간 공백기 문제가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아까 최파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시앙은 딱 하나 모델이요. 모델이라면 리시앙1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인도량인데 대체적으로 상승했는데 지금 초기에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뚜렷한 포지셔닝 즉 내 식구 부모, 아빠, 엄마, 아이 둘 그리고 부유층 딱 이 컨셉으로 차를 만들어서 잘 팔았는데 길게 생각하면 한 모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오토가 L9 L9라는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것도 아까 니오랑 좀 비싼 부위인데 아무리 빨라도 3분기부터야 인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이 기존 단일 모델 리시앙 리오토1이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다는 건 중국이 대도시랑 중소도시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대도시는 아시다시피 내연차는 번호판을 취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동적으로든 능동적으로든 전기차를 사는데 그런데 중소도시는 내연차에 번호판 제한이 없으니까 중소도시 부유층들은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오토 단일 모델은 대도시랑 중소도시에서 다 같이 파는데 대도시에서도 반응이 괜찮고 중소도시에서 그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은 65%고 작년에 80%까지 확대됐어요. 그래서 대도시랑 중소도시에서 동반 성장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인도량으로 봤을 때는 시어방이 좀 우위 그다음에 리오토 그다음에 니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판매량에 상관없이 어쨌든 투자 매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외디를 좋게 보이시는 건가요? 지금 증시 좋다 나쁘다랑 상관없이 그냥 굳이 이 네 종목에선 굳이 찔링 하나 골라 그러면 저는 비외디예요. 물론 중저가이고 너무 다르지만 그리고 자율주형이나 여러 가지 중국 전통 전기차 기업의 한계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의 상회 봉쇄 등 나중에 봉쇄 이슈가 없어지더라도 지금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반도체 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BYD는 고가 차가 없지만 중저가이고 사실은 박리다매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 배터리도 강화하고 반도체 칩도 자회사가 상장하려고 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리스크 통제 차원에서는 배터리랑 반도체 칩이랑 다수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3사는 지금 신공장을 준비 중에 있지만 BYD는 이미 전국에 9개 생산기지가 좀 분산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만약 증시가 나중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면 글로벌 공급만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차원에서 고려하면 굳이 하나 선택하면 저는 BYD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굳이 하나 고른다면 BYD입니다.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까 제가 근데 지금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한 30분 동안 밖에서 어떤 분이 계속 서 계셔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이신지 수단이라고 저희 사촌 여동생이 한국어를 좋아해서 중국에서 한국어 전공하고 올해 3월 달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으로 들어왔어요. 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요? 서울대요? 네 전액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서 요즘 팔모 증상도 심하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어 전공이고 이제 제가 지금 나중에 금융 쪽으로 월어 꼬시고 있어요. 금융 쪽이요? 왜냐면 여국인이 금융 쪽에 종사하려면 일단은 언어 장벽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수연이라고 해요. 수연 무조건 누납니다. 서울대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서울대는 나이가 어려도 99년생 그래도 누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금융계로 꼭 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가장 큰 전제는 중국 경기가 좀 개선되고 중국 증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알겠습니다. 너무 근데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가끔은 저보다 17살 어리는데 가끔은 제가 반성하고 한국어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 너무 어린데 느낌이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시간 또 꾸며주신 중국 주식 전문가 찡니님 그리고 사촌 여동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That's what I'm talking about now. Oh! I'm the one, I'm the one, I'm the lady girl of this place. Pareto One, I'm the one, I'm the one, I'm the one. I'm the one, I'm the one. I'm the one, I'm the one. If I'm talking about how long it's going to go with me,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내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